그 여자를 이제 다 가졌다. 준 것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무리 해줘도 서지 않는 사람? 그러면은 힘들죠. 마무리가 잘 되었다. 좀 아쉽긴 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조금은 은밀하고 예민한 주제입니다. 바로 남자가 여자에게 정액을 뿌리는 이유. 그리고 여자가 정액을 안 먹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건데요. 정말 궁금했던 그 남자, 그 여자의 솔직한 속마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남자가 여자에게 정액을 뿌리고 먹게 하고 싶은 이유가 없나요? 뭔가 정복욕? 소유욕?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뭔가 이제 팍 뿌리면서 그 여자를 이제 다 가졌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정액을 먹고 다니는 이유는 어떤 일일까요? 그거는 약간 야동에서 본 어떤 판타지를 실현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정액의 맛이 있다면? 남자마자 맛이 좀 달라요. 약간 비린내 나는 맛도 있고 되게 약간 살짝 단맛이 나는 경우도 있고 찝찝한 맛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잠자리가 뜨겁게 무르 있는 와중에 갑자기 정액을 여자의 몸에 뿌리거나 정액을 먹어달라고 부탁해 여자를 난감하게 만드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남성들의 행동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H3V과 박해성 원장은 여자에게 정액을 뿌리거나 먹게 하고 싶은 남자의 심리엔 자기와 성관계를 하는 여자가 자기 것이라는 소유와 영역 표시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과 쾌락 때문이라고 하네요. 남자가 내 얼굴에 얼굴이 뿌리니까? 응. 아 그건 용담 못하지. 왜냐면 화장까지 다 지웠는데 화장품을 갖고 있지도 않는데 그러면은 힘들죠. 여자도 정액을 네온에 뿌렸거나 할 때 그 느낌이나 쾌락 같은 게 있어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마무리가 잘 되었다. 뭐 이 정도인데 확실한 건 남성이 빨리 내 생각보다 좀 빨리 사정이 됐을 때는 좀 아쉽긴 하죠. 그 이외에는 뭐 별로 뭐 어느 부분에 뿌리던 사실은 그닥 그렇게 큰 차이?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의 남성들의 고민. 이젠 믿을 수 있는 남성기능 의료기기 코코메디와 함께 하세요. 코코메디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남성기능 문제를 하루 10분 간편하게 해결합니다. 코코메디의 놀라운 효과와 안정성은 식약처 의료기기 등록, 미국 FDA 등록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코코메디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많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많은 남성들이 코코메디를 통해 얻은 자신감 덕분입니다. 성적 향상에서 준비한 코코메디 특별 이벤트를 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해외 구매도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 나의 소중히 사용되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인증되었다고 하면은 믿음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힘들다 하면은 완전 추천감. 성적 향상에서 코코메디 쿠폰을 받았습니다. 박수! 이번에 코코메디 사장님께서 저희 성적 향상에 할인 쿠폰 300매를 지급하셨는데요. 사용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 연락받으실 전화번호와 성함을 기입한 후 할인받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남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자들의 정액을 먹고 싶어 하지 않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정액이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직관적인 대답일 수 있겠지만 정액은 특유의 비린맛과 밤꽃냄새가 풍기는데요. 비위가 약한 여성에겐 매우 역하게 느껴질 수 있답니다. 따라서 남성들은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여성에게 정액을 먹어줄 것을 부탁하면 절대 안 되겠죠. 만약에 내가 정액을 먹으라고 했을 때 거부했다면 남자들 세 달아달라고 설득했던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푸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 걸 먹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졸랐던 사람은 있어요. 아 한 번만 한 번만 막 이러면서 졸랐던 사람은 있었어요. 그럼 남자가 가장 좋아할 것 같은 사정일 수 있는가요? 아무래도 진례 사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 왜 콘돔을 끼고 이제 안을 사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사정하고 나서 바로 빼지 않잖아. 그래도 약간 포즈가 있잖아. 근데 그때 동안 그 사람도 뭔가 그 자궁 안에 따뜻함? 그 체온? 같은 걸 느껴서 약간 안정감이나 따뜻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성들이 정액을 먹기 거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 남자의 태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랄스 시 무릎을 꿇는 다소 굴욕적인 자세로 해주길 바란다든지 또는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머리통을 도구처럼 마구 흔드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여자는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액을 먹는 행위 역시도 당연히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두 사람 간의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행위죠. 내가 받고 싶다면 당연히 그만큼 상대방에게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만족스러운 전자리의 매너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해준 적이 있다면? 전부 다 기본은 처치였던 것 같고 이 정도까지 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워낙에 이제 복수할 때의 어떤 그 매너를 굉장히 확실하게 지키는 편이어가지고 매너가 없으면 그냥 바로 접는 스타일인데 매너가 너무 좋아서 어머 세상에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해주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기브앤테이크가 더 중요한 건가요? 아무래도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준 것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5대5야 막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성의만큼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뭔가 해주기 싫었던 사람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해주기 싫었던 사람 있죠. 아무리 해줘도 서지 않는 사람? 잠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교나 테크닉이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교감이 아닐까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어떤 행위가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기꺼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조금 꺼릴 수 있는 요구사항이 있다면 요청하는 태도 또한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잠자리에서 요구 헌신적인 사람을 본다면 어떤 기분이 있을까요? 아 실제로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아 진짜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열심히 하는 거랑 잘 맞는 거라도 다르잖아요. 아 진짜 열심히 한다.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뭔가 약간 정기가 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상대방이 무리하게 요구를 했던 그런 큰 영향이 있었죠. 애널 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원하진 않았는데 한 번 이제 경험은 있었죠. 그러니까 술자리 끝나고 이제 어... 했는데 하다가 갑자기 애널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나 진짜 한 일주일 고생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애널 애널은 다신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남자가 여자에게 정액을 뿌리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자가 정액을 안 먹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예상과 얼마나 일치했나요? 확실히 정액을 대하는 남자와 여자의 심리가 매우 다르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럼 저희는 또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기 위해 바쁘게 준비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